예 안녕하십니까 김정기입니다. 여기는 파주 헤이리 예술 마을입니다. 보통 저 앞쪽이 우리가 보통 가장 헤이리 1주차장 제일 입구인데 여러가지 한 입구가 한 제가 알기론 11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군데 12군데 저 1번 축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은 건물에 하얀 건물이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똑같은 건물 이런 하얀 건물이 있는데요 1층은 여기 귀천이라는 커피숍이 있고요 커피숍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2층에 aw북스랑 슈퍼애니닷컴이라는 간판이 볼 겁니다. 차가 세워져 있으면 안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쪽으로 오셔서 위로 올라가시면 저희 작업실이 시작됩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쪽 여행용 가방 보이시죠? 보통 저런 가방에는 시체가 한두 개씩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 여기가 바로 슈퍼애니 딱 저기 불빛이 들어오는 사인 받죠? 슈퍼애니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선은 좌우로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은 우측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쪽 옆에는 슈퍼애니 소속 작가님들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제 그림도 있지만 지수 작가, 니콜라스, 테라다까지 받은 그림들도 있네요. 우리 마이클 미노라 작가님 것도 있고 지수 작가님, 현진 샘 작가님, 여로 작가님, 쌈도발 작가님 것도 있고 우니클랩이 많습니다. 이쪽 옆에 만화책도 있지만 옆에 저희 대표님이 사다 모으신 많은 이것은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얘네들을 풀어치라 그러나? 핀! 여기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석가 작가님, 김광석 작가님, 여러 작가님들 그림들이 쪼로록 모여 있고요. 여기는 약간의 다가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운동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운동을 잘합니다. 여러분 봤으니까 잘합니다. 아, 아픕니다. 여러분 아픕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은 없지만 있을 것 같은 우리 황인상 작가님이 있는데 오늘은 안 계시네요. 그리고 저희 우리의 가장 예쁜 김지수님 김지수님! 김지수님! 안녕하세요. 김수 작가님 김수 작가님 작업하시는 모습들 공간입니다. 여기가 김수 작가님의 컬렉션 정말 유치하죠? 하하하하하하 진짜 전 제거괴물 최고 싫어요. 뇌같이 생기네. 볼 때마다 웨익 토 쏠려요. 웨익 그리고 여기는 또 정기 선생님 그림이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제가 한몫한 그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삐익! 예,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준호 작가님, 유니크랩 작가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유니크랩 작가님은 자, 보십시오. 심성이 느껴지죠?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채소가 아니라요. 채소! 채소! 하하하하하하 예, 풀을 키우고 계십니다. 저희 중에 유일하게 풀을 키우고 있는 살아있는 것을 키우는 분이십니다. 채소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와, 보통 딱 보십시오. 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 지수 작가님 자리보다 아, 지수도 딱 깨끗하구나. 예, 예. 아, 인상이 작가님 전 비교되죠. 그리고 여기는 준호 작가님과 준호 작가님과 같이 작업하고 있는 러시 작가님. 예, 준호 작가님 취향 보십시오. 자, 보이죠? 벌써 오타쿠라는 게. 예, 지금도 작업하고 계신데 되게 바쁘십니다. 예. 크으. 채소. 크으, 양쪽으로. 여기는, 오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저스틴이라는 캐나다 국적의 작가님이 계신데 오늘은 안 오셨어요. 오늘 안 오셨는데 오시면 뭐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오실려나 모르겠다. 뭐 그런 것들 있고요. 저 흰 보드판도 있고 저 많은 약들. 여기 또 제가 운동하는 자리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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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는 해주죠. 보통. 예, 여기 또 다시 이제 곳곳에 되게 베란다가 되게 많아서 낮이면은 되게 여기 헤이리 풍광들을 잘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밤이라서 좀 예. 쫙 오시면은 자, 여기 또 우리 또 슈퍼엔리에서 또 내세울 만한 컬렉션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들. 자, 저희가 가장 아끼는 테라다카 오토모 선생님께서 오토모 카츠로 선생님께서 직접 주신 본인이 소장하고 계시던 아키라 바이크 중 두 개 중에 하나를 직접 주신 겁니다. 아. 예. 이거 제임스 진이 했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쿨레인 작가님의 인형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저 부끄럽네요.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예전 책들. 여러분. 리미티드 에디션.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하나 그려드렸죠? 아직 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팔았는데 나머지 더 많이 찍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상업적이죠. 하하하하.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매미. 다 여기서 죽은 겁니다. 하하하하. 여기 다 죽은. 여기 보세요. 하하.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다.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들의 하하. 아이디어 회의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하하하.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빼먹는 커피. 여기. 그리고 유통기간이 지난 많은 차들. 하하하하. 여기에도 보십시오. 정말 많은 것들 있죠. 으하. 예. 이런 많은 것들 있고. 여기도 뭐 정수기. 에스프레소. 하. 우리 현진 쌤의 자랑. 스매그. 이거 사지 말자 그랬는데. 진짜. 돈만 비싼. 안에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 하. 그 여기는. 딱. 우리 대표님의 컬렉션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페라리 최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 페라리 보십시오. 하. 딱. 저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건 내세울 건 없어서. 책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뭐. 국내에 돌아다니면서 책은 정말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잘 볼 수 없는 책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책들 중에는. 작가님 하면서 직접 받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사인이 되어있는 책들이. 그래서. 나중에 다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거운데도. 그리고. 이쪽은. 제가 잘 안 가는 자리인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소개드린 얘기는. 저희 슈퍼엔이 대표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이 장소로서. 예. 가슴이 아프신 것 같네요. 콜록콜록. 그리고. 혼자서 접으십시오. 혼자 저기. 저런 거 먹으니까 접아. 혼자서 뭐 먹으려고 그러고. 의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의자. 의자. 세월이 느껴지죠. 세월이. 정말. 나쁜 의자 같이 보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의. 우와. 이거 보십시오. 저희가 한. 6, 7년 동안. 한 8년 동안. 다니면서. 모았던. 행사 갈 때마다. 모았던. 이 패치들. 어우. 진짜. 묵직함. 이거 뭐예요. 정말 불결하네. 뭐야. 아. 진짜 이상한 거였어요. 이거. 이거 뭐였어요. 네. 자. 우리 현진 선생님의. 콜렉션들. 진짜 많습니다. 뭐. 그리고 작품들. 작업들. 보십시오. 그죠. 목탄대생. 예. 참. 멋지십니다. 우리 대표님이. 그림을 안 그리시는 게 아니라. 바쁘셔서. 여기 뒤에도. 그죠. 남자는 설렁설렁 그리지만. 여자는 얼마나. 응. 심려를 기울여서 그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도 뭐. 저희 대표님의. 콜렉션들. 관심 있는 것들. 콜라. 야구공.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예. 특징이 있네요. 여자 캐릭터 등 다 자기를 보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성향이 느껴지죠. 예. 대표님. 안녕. 예. 책들.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뭐 좀. 여기 쪽은 좀 부부면 안 되는 걸로. 뭐. 사진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죠. 우리 보면은. 디즈니나 픽사에서 만들었던. 영화에 관련했던. 이런 책들 부터. 뭐. 세계 일러스트 전집 같은 것들. 만화책들. 그리고 뭐. 되게 진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책들. 그래서 뭐. 조각회화. 동양화. 시원지어그래픽도 있고. 뭐. 진짜 재미난 책들이 많아서. 한번. 어떻게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뭐.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와서. 책보시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진짜 재밌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카시. 무라카미 다카시. 콜렉션도 저희들 갖고 있고. 또 대표님이 또 희한한 거 사 놓은 거 있어요. 다카시도 아마 안 갖고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것도 갖고 계시고요. 또 자랑이 있지. 우리 원포맨. 무라타 유스케 작가님이. 보십시오. 그죠. 다.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안에는 다른 것들이 있죠. 보십시오. 김정기 선생님. 직접 그려주신 만화입니다. 이거 이베이에 팔면 알죠. 저. 바로 건물 살 수 있어요. 이거. 이런 굿즈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작업하는 와인. 보십시오. 벌써 너무. 무방비를 놨더니. 거의 식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식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도 책들. 우리 제임스진 한정판. 그것도 있네요. 정말 짜증나네. 예. 제가 아끼는 겁니다. 제임스진. 고마워. 뭐가 고맙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여기 뭐. 제가 보통. 사채 처리할 때 많이 쓰는 장비들. 벌써 한 놈 같죠. 보세요. 발골이 됐습니다. 뭐 이런. 그림 그릴 때 쓰는 뭐. 자라든지. 뭐. 테잎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진짜 시제총이 아닌데. 제자들이 선물해 준 겁니다. 제 평생 때 성향을 알 수 있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나가지 않습니다. 하우. 하우. 비비탄이 없어서. 어떤 겁니까. 하우. 이거요. 예. 이거는 저희 슈퍼행위 대표님께서 최근에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정말 면틴데. 좀 있으면 여러분. 가슴마다 하나씩 바뀌어 있을 겁니다. 하우. 정말 좋은지 40수. 네. 그리고 위에. 와.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근데 왜 옷장사 하세요. 여기서. 하하. 네. 정말. 여러분 조만간 찾아갈 테니까. 돈 좀 모아 주시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 자. 여기가. 제가 보통 큰 작업할 때는 이쪽 벽 쪽에서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쪽은 이제 저희 뭐. 스캔한. 그림 스캔이나 뭐. 다른. 컴퓨터 작업들. 이런 데서 좀 하는데. 어. 저기도 뭐. 저. 멘티도 있네요. 그죠. 그. 요 옆에가. 바로. 여러분들 영상. 가장 많이 찍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다른 재미난 영상들. 그. 여기서. 저희 대표님이 이거 다. 하나하나. 선수. 다. 조립하시고. 만드신 장치라서. 정말 허접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요. 이걸 만드신다고. 응.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세워서 했었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찍었었는데. 이 장비가 이제. 이렇게 설치된으로는. 바로 이제. 직각으로. 바로. 부감으로 바로 찍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정말 투자가 많이 됐고. 심사숙고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많은 케이블하고. 많은 장소가. 장비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할 때마다. 이런 것들. 다 챙기시는 거 보면. 그죠. 크. 부잣집에만 있다는. 금고 봤죠. 예. 밧데리가 다 돼서. 열제도 못하는. 흐흐흐. 저 작품도에도. 스텝이 있는 원피스. 오. 여깄네요. 참. 자. 봤죠. 저번에도 한번. 자랑했지만. 원피스 작가님이. 저한테 주신 겁니다. 크. 그리고. 무라타 유스케 작가님. 것도. 위에 있고요. 그죠. 여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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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가님. 그림들이요. 여기. 제가. 조금. 오랫동안. 작가님. 한. 20년 만나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한. 20년 동안. 그림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략 보니까. 파일이 한. 7000개 이상. 실제 그림 정도. 이러면. 7000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그림들은. 뭐. 저쪽에. 그죠. 아이고. 그림 너무 복잡하네. 여기. 파일들에. 다. 작은 그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구석에도. 펴보지도 못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막 이런데. 여기도 그림 가득이 있네. 뭐. 그림만 그렸나. 이거 언제꺼야. 나쁜 책. 예스걸. 이게 뭐죠. 와. 와. 이보십시오. 옛날 그림. 예스걸. 오. 그렇죠. 여기 옛날 그림들하고. 네. 이런. 우와. 예스걸이. 아직도 있네. 네. 이런 데. 박스. 이런 데. 뭐. 이제. 네 아직 저희들이 여기 온 적이 2년 반 됐는데 아직 정리도 다 못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저쪽에 보면 이제 흥작품들 뭐 김정기 그림 흔합니다 솔직히 맥에 가져가도 모를걸 여기도 한번 좀 열어봐드릴까요 일단 네 이쪽도 저희들한테 선물했던 외부작가 작품들 중의 오리지널 작품들 하나 한번 더 내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우와 받았던 오리지널 작품들을 잘 보관하고 있고요 수많은 외부작가님들 오리지널 부터 작가님들이 줬던 프린터들 그런 것부터 이제 김정기 옛날 그림들 아주 오래된 수채화 그림들도 있네요 아 나 이 그림 좋은데 네 네 작가님이 옛날에 그렸던 오리지널 수채화들 뭐 적당히 많습니다 그런 그림들 부터 최근에 작가님 커미션 하는 그림들 그런 것들 제가 좀 따로 보관하고 있고요 여기는 모든 그림들이 다 작가님 우리 작가님 그림들입니다 들었죠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 아이고 우리 작가님들 죄송합니다 여기 또 있네 네 그림 계속 있습니다 이거 뭐 옛날에 오리지널 만화 원고부터 네 여기에 다 우와 여기도 다 있네요 네 큰 그림들 네 많습니다 애기들 그림들 이런 그림들 여러 그림들 이제 좀 있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 밑에는 이렇게 작가님 쓰라고 제가 조의를 요번에 우리 한 삼백만 소환과 네 맞습니다 네 스키축들하고 어쨌든 뭐 그림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림들이 많고 여기가 이제 대망의 저희 자리입니다 저는 행사 한 군데밖에 안 갔네요 네 제 자리고요 여기 보면은 뭐 작가님 우리 그저 사이먼 리 작가님이 보내주신 주신 요런 펌프킨 하나 열면은 엘리언이 가득 들어있는 이런 펌프킨도 있고 인형도 있고요 많은 작가님들이 보내주신 이런 인형들 같은 것들도 있고 게임 캐릭터들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긴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책들도 있고 더 있었는데 몇 개 뽑혔네 여기가 이제 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작업하고 있고 뭐 영상 같은 것들 틀어놓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잡담팬들 스케치 여기 뭐 손창현 선생님이 그려주신 제 것 자화상도 있고요 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누가 점점 젊어지는 자화상도 있고요 점점 젊어지는 자화상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고요 뭐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펜텔에서 보내주신 펜들이라든지 이제까지 썼던 펜들 펜 엄청나게 많죠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쓴 거야 이거 이거 일주일 만에 다 쓴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제 자리 저는 앉아서 어떻게 작업하시는데요 저는 앉아서 어떻게 작업하냐면요 앉아서 우선 탁 앉아서 신발을 갈으시네요 신발을 갈으시네요 신발 작가님이 신발이 이렇게 아파서 펜채가 이렇게 견지 선생님이 딱 기다리고 따뜻하게 몸에 품고 있다가 제가 품고 있다가 제가 발을 탁 내면 바로 합체 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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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작품이 아무 생각 없습니다 바로 그림 그립니다 옛날에 토끼가 살았습니다 토끼는 호랑이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호랑이 이 자식 너 한쪽 맞아야겠구나 그러나 호랑이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하신 자세에요? 원래 편한 자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쑥 그려요 초점이 안 맞겠지만 안경은 위로 올리고 이렇게 쫙 그리면 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쑥 그리다가 현지 쌤이 밥먹어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밥먹고 밥먹지만은 밥도 안먹고 계속 그리는게 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아휴 부끄러운 것도 하고 있네 아휴 일좀 합시다 아휴 그러면 또 거기에 삐쳐가지고 이렇게 삭해서 그립니다 이렇게 와 진짜 잘 그리네 그죠 옛날 수학선생님이 나 딸일 때 모습인 것 같은데 너 니네 아버지 뭐하시노 이러면서 그죠 토끼 이렇게 하나 다시 그럼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낙사들 그죠 이런 재료들이 우리 펜텔찍에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펜텔 부펜들 펜텔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거의 재료는 뭐 끊김없이 쓰고 있습니다 진짜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뭐 여기 펜들도 뭐 마카라든지 뭐 이런 펜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쪽 구석 쪽에도 보시면은 뭐 제가 뭐 보는 이런 것들 그죠 그죠 자료들 여기는 이대로 계속 놓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그냥 놔두고 뭐 마카도 여기서 뽑아쓰고 펜들도 뭐 여기 있으니까 여러 펜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꼭 뽑아쓰고 또 여러 가지 펜들이 있으니까 되게 뭐 요거 저거 저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네 비린내 남는데 촤악 여러분 봤죠 네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멀리서만 직접 와서 제가 투어 시켜드리면 훨씬 좋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지금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오시기 처음 요즘에 그죠 거리두기 하기 때문에 오시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해일이 오실 일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진짜 김정기 외에 여기 있는 다른 작가 분들 진짜 보고 싶다 뵙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셔가지고 뭐 차라도 한잔하시고 예전에는 해외 분들도 막 오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시대만큼 그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슈퍼애니 팀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작업하고 있는지 요렇게 요런 모습 저희들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숨김 없이 보는 애들인가 약간 숨김이 있지 청소했으니까 원래는 또 지저분하지만은 그래도 방송 때문에 좀 청소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한 많게는 일곱 여덟 분들이 모여서 작업하고 있으니까은 뭐 이런 곳에서 작업하고 있고 또 요런 곳에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직접 와서 한번 보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아주 멀리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